안녕하세요 엉컬쥬입니다 엉컬쥬스 게임 tv 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엉컬쥬와 함께 플레이제볼 게임은 4x 갤럭시 입니다 현재 이 게임의 장면은 우주 선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우주 시뮬레이션 게임 장면이 되요 처음 들어가서 튜토리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키를 이용한 방향이동 우주선의 방향이동을 해봤구요 지금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무기를 사용해서 목표를 무기를 url 공격 зав쥐 인터스텔라 퀄레이트 해적선 이죠 공격해보는 첫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D 좌우에 액션 키보드 메인건은 J입니다 그러면 메인 발사무기가 발사라 스킬 스킬 양손을 예전에 컴퓨터에서 했던 격투 게임을 스킬 스킬 키보드 배치가 사용되면 공격과 특수기능 UIO 한열이 키보드 한열의 키가 사용되면 J는 G 어? 화기가 됐나요? AI 데뷔기 블랙홀스로 빨려들어간다고 하네요 아 실시간에서 예 느낌을 내기 위한 조립 처리가 예 예 예 이율하게 여사가 됐습니다 아 여기 어디에 인터내셔나 스페이스 에이전티 왜 내가 여기 있지? 타시템이 안좋았습니다 타시템이 안좋았습니다 퇴원을 받는 것입니다 블랙홀스로 글랜코라 시간이 빨리 지나가 알겠어 미션 파일드 아드벤트 파라따스 빌드 업그레이드 아드벤트 파라따스 를 블랙홀 속으로 52년간 빨려들어간 헌클줄이 입니다. 트레이닝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선택이 없겠는걸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캡틴 사라 새로운 비행기를 가졌습니다. 트레이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훨씬 발전된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된 것 같군 우주정거장이죠? 정거장 당신이 잠들고 있었을때 어느 우주정거장의 기능들은 AI에 의해서 takeover 관리가 되었습니다 우주선은 어디에 있는가 아래쪽 왼쪽 코너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포트를 보십시오 포트 노란색 포트를 클릭하라고 하네요 이 포트는 당신의 우주선이 정료하고 있는 곳이다 얼마나 많은 우주선이 얼마나 많은 우주선이 정료장에서 뭐 물을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네요 카구 카구십 is last career 카구십은 가장 큰 운송 비행사입니다 저는 오빠 도와irs Battlefield позволitie 세이턴에 산수를 싣는다 줘라 산수를 싣는다 주는데 마진을 좀 남겨서 구매 오더를 찾아야 한다고 하네요 미니맵? 미니맵도 활용을 해야되는 이 상황입니다 세이턴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될 때 미니맵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오토 내비게이션 자동 항법 장치죠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적들로 조심하라고 하네요 비행할 준비가 됐습니까? 예스 여러분 지금 그저과 함께 4X 갤럭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4X 갤럭키를 플레이하여 앞으로도 게임티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스턴과의 거리는 1분 24초가 나왔다고 합니다. 큰 행성인 레파투스가 보이고요. 다이아몬드의 표시로 센터이라고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행성 간의 이동을 할 때 시간을 좀 투명해서 실제로 이동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컨셉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고결케 리울록의 탄력은 다만 이유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세턴 지구사가 몇 분 1분 넘은 시간을 실제로 달려간다는 느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거장 같은 곳이네요. 세턴의 산소를 탈기 위해서 왔다고 하네요. 두 개의 정물로 욘륙을 해요. 유통한 해결을 해요. 자리가 다른 비전이 없는 것 같이 주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 주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플릭세은? 사실 성장하는 그런 것들들은 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옆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게임 내에 쓰이는 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미션을 하나 수행을 한 건데요. 산소를 세턴에 가지고 왔어. 판매를 한 거죠. 다음 트레이닝 세션을 하기 위해서 바운티클럽으로 가야 되고요. 그것은 세턴 스페이스 스테이션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주 적극장 안에 있는 것 같다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털더 바운티클럽으로 들어가서 테스트 타이틀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요. 지금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지금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새로운 우주소를 주세요. 레벨1의 크루저선이라고 하는데 게릴라 장기의 게릴라 전투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전투를 하려나 봅니다.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크루젤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 이렇게 실시간에 비행기가 바뀌네요. 게임 플레이어 아까 화끈한 전투가 이루어질 것인가 봅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스프레스 미드로 리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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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지기도 하네요. 인터슬레오포트. 전투를 아주 짧게 짧고 테르네스트의 전투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바운티 트레이닝이 끝났구요. 주피트로 이동을 해서 다음 미션을 실행하겠습니다. 게임이 깜빡합니다. 적절하게 오립감 있게 우주공간을 잘 표현한 것 같구요. 모른 재미. 미션을 진행하는 재미. 충분히 봐주고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뉴과 함께 4X 갤럭시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4X 갤럭시 갤럭시 플레이트 바이 엉클즈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4X 갤럭시 옆에 간간이 보이는 한자가 보이는데요. 제조사의 국적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인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중국이 만들었다면. 어우 대단하네요. 제가 예전에 자렸던 우산 개발사에서도 이런 리얼타임에서 이런 우주여행을 가능한 이런 딱 요 모양의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기획자분이 계셨는데요. 상당히 오래 시간에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했었구요. 엉클즈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X 갤럭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즈이었습니다. 5X 갤럭시